그런 것도 언제 어느 때 외우가 사용될지 몰라요 나는 절대 살면서 이런 일이 없을 거야라고 장담하지 마세요 절대 몰라 내가 지금 분필로 여러분들에게 공부 가르치면서 먹고 살 줄은 죽어도 꿈에도 생각 못했었어요 나는 지금 락환이었으면 축구 선수 감독을 하고 있을 줄 알았어 자 준비됐다 빨리 가자 자 지금 아까 쉬기 전에 배양배도 장목구세에 대해서 굳히는 주제들을 설명했는데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에게 사전에 미리 델프 시험과 나 개인적으로 나한테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문하라고 조끼를 받았을 거야 거기에 대한 걸 지금부터 얘기할 건데 이렇게 팔 올려놓으니까 이게 높아요 팔에 피가 안 통해 그래서 이렇게 덮여서 이럴 때 키가 좀 한수롭네 자 내가 여러분에게 이거 얘기하자면 딱 한 가지만 팁을 줄게요 일단 델프 시험 보기 전에 신분증, 응시 이런 거 다 서류는 그 전날 미리 다 준비해야 돼요 쌓아놓고 그다음에 갖고 갈 수 있게 해야 돼 그리고 지우는 거 있죠? 이것도 꼭 갖고 와야 되고 시험장에서 아두건, 배양이건, 배두건 준비 시에서 쪽지를 고를 경우 어떤 게 두 개 중에 하나 고르는 거잖아 어떤 건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놓여 있는 것 중에 올라와 있는 종이가 있어요 이게 두 명의 학생들이 집었다가 이게 쉬우니까 이걸 덮어놓고 갖고 들어가서 손에 쥐고 공부를 한 거야 그리고 나갈 때 다시 반납하거든요 손에 쥐고 있으니까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이게 많이 올라온 것일수록 쉽다는 거야 내용이 그래서 무조건 그걸 골라야 돼요 나는 남들이 가지 않은 길 가겠다 평평한 거 딱 찍으면 완전히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감독할 때 보면 똑같은 주제를 계속 갖고 올라와요 애들이 이유가 있어 다 머리 쓰는 거야 왜? 우린 고등동물이잖아 그게 내가 여러분들한테 해주시는 팁이에요 일단 내가 이걸 보면서 멋있게 딱 찢어가면서 해야 되는데 내가 유튜브 거기서도 얘기했지만 안 보여요 그래서 댓글이 안 보이기 때문에 마음이 너무 편해 여러분한테 뭔지 안 보이기 때문에 넘겨줘서 여기 있는 학생이 읽어줄 거야 질문을 그럼 내가 답변을 할게요 여기 있는 거 한번 뜯어서 질문을 해보세요 학교에서도 거의 질문 안 하지만 봅시다 아두와 배양을 함께 응시하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시원스쿨 강의 배양 준비로 공부를 하면 될까요? 현재 3학년입니다 중요한 건 이거야 내가 먼저 실제 내 실력이 어떻게 되는지 먼저 알아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 일단 시원스쿨에서 우리 공개 강의 일부러 올려놓은 게 있을 거야 아두 배양 그러면 그걸 문제를 풀어봐 그리고 프랑스 사이트에 예제가 올라와 있어요 문제들이 듣기 파일까지 써 그걸로 해서 내가 직접 문제를 풀어봐야 돼 근데 배양은 절대 못 풀 거야 혼자서 그러면 아두를 풀어봐야 되는 거야 아두를 그래서 내가 80점 정도 나왔다 그러면 배양을 수강을 해서 배양을 공부를 하고 아두를 시험 보는 거야 근데 내가 아두가 한 60점 밑이야 그러면 절대 배양을 보면 안 돼요 이게 함정이야 3월, 5월, 9월, 11월 네이번에 기회가 좋아졌다고 해서 더 좋아할 게 아니야 왜? 배양 배드의 경우 60점이 이하 점수가 나왔다면 특히 배양이 60점 이하야 내가 3월에 봤는데 5월에 봤는데 배양 이하야 6점 이하야 배양 그러면 9월에 생긴 국어 배드를 보면 안 돼요 9월에 11월에 봐야 돼 이게 함정이야 그걸 잘 생각을 해야 돼요 이게 가장 중요해 자기 실력을 먼저 판단을 하고 높은 단계를 내가 듣고 이해가 되면 두 개를 동시에 보는 거야 아두는 기본적으로 내가 붙어도 80점 이상 받을 수 있다는 기본 장착이 돼 있는 상태예요 그래야 두 개를 볼 수 있어요 델프 구술 테스트에서 너무 긴장돼서 문장을 말하다가 중간에 말을 많이 더듬게 되면 많이 감점될까요? 지금 질문하는 학생이 억양이 없어요 AI 같아 좀 생동감 있게 해 괜찮아 더듬는 건 문제가 안 돼요 더듬는 건 발음이 썩 좋지 않은 것도 문제가 안 돼요 배양과 왜? 책점 기준에 발음에 대한 기준표가 없어요 다만 배드에서는 어느 정도 들리지 않잖아? 그러면 발음까지 구술해서 보긴 있어요 경향이 하지만 배양에서는 약간 더듬거리고 당황을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대신 팁이야 내가 이 시험이 굉장히 절실하고 내가 이 말을 하고 싶은데 이게 지금 잘 안 되고 있다는 내 마음대로 안 되고 있어서 내 스스로가 너무 안타깝다는 말을 얼굴로 보여줘야 돼 감독관이 그러면 뛰 뛰 이 얘기를 해줘요 근데 딱 기대갖고 이러면 감독관이 절대 안 도와줘요 이게 배양까지 통해요 배양까지 배두는 공수가 안 돼요 근데 배양까지는 더듬어도 감점대상이 아니에요 태도가 중요해요 프랑스 여행 가서 하면 절대 안 되는 직접 경험하셔서 알게 되신 행동을 알려주세요 일단 가지 마세요 농담이고 프랑스 글로벌이잖아 내가 갔을 때랑 여러분들이 지금 가는 건 하늘과 땅이에요 내가 프랑스 갔을 땐 지금부터 거의 35년 전이야 내가 프랑스 그때만 해도 동양인이 가면 일단 이걸 했어요 근데 요즘은 안 그래 왜? 한국인의 위상이 워낙 높아졌어요 내 동기 지금 프랑스 친구랑 결혼해서 파리에 살고 있는 내 동기 걔가 파리 칠리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있거든요 너무 신기해 나보다 대학 때 공부를 못 했다라는 얘기예요 나도 못했는데 나도 못했는데 근데 걔가 지금 프랑스를 상대로 프랑스으로 프랑스에서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있어 난 이해가 안 돼 지금도 근데 그 친구 말에 의하면 파리 대학에 한국과 관련된 케이팝과 관련된 동아리가 그렇게 많더라고요 아직도 유럽에서 제일 활성화가 돼 있는 데가 프랑스야 그렇다면 내가 늘 얘기했잖아 우리는 돈을 쓰는 고객의 고객 입장이다 기세로 밀를 붙이는 기세 그러니까 힘들다 어렵다 그런 상황을 만들지 마세요 절대 혼자 가지 마 그게 제일 중요해 그리고 항상 연락할 준비를 돼 있어요 미리 어디다가 연락할지 그거 항상 중요해 나 같으면 요즘 프랑스는 어떨지 모르는데 유럽 전체가 요즘 안치안이 나아있을 때보다는 좀 안 좋다 그래요 전반적으로 내가 친구한테 물어보니까 야 후배들한테 요즘은 좀 안 좋다고 얘기를 해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느 나라든가 안 그렇겠어요 근데 지금 내 생각엔 간다고 해서 크게 내가 무슨 문화적인 차이 때문에 문제가 일으키거나 그런 일은 지금 거의 없어요 그런 문제는 그거 점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교수님만의 천둥호랑이 발성을 위한 목관리 비법이 있는지 따로 발성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타고나야 돼요 유명한 가수가 얘기했죠 어떻게 보면 노래를 잘 안 믿겠다고 물어보니까 어느 정도까지 연습하면 되는데 그 이상은 안 돼요 타고나야 돼 근데 가수들이 목을 푸는 방법은 있어요 이건 민간요법이야 밝혀지진 않았는데 목청을 내 제자 중에 가수가 있었잖아 걔가 가르쳐줬는데 이렇게 귀신이 우는 소리 같은 걸 낸대요 이게 목이 풀어진대 전혀 근거 없어요 근데 나도 노래 부를 때 이렇게 불러요 이게 진짜 맞는지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노래는 자꾸 부르면 늘어 이건 사실이야 그래서 뭐 이건 나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한테는 학생들 앞에서는 웬만하면 노래 안 불러요 난 프로기 때문에 돈을 받아야 불러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내 노래를 들으려면 내가 공연에 했을 때 언제 기회가 되면 분명히 어느 순간 내가 홍대에서 또다시 콘서트를 할 거예요 락 콘서트를 누가 나한테 제안했어요 트로트 미스터트롬 나갈 생각이 없냐고 락커야 오케이? 나 락이야 락 락커롤 그래서 아마 공연을 하게 될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여러분들이 오면 아마 내 노래를 들을 수 있을 거예요 물론 학교 축제 때도 들어봤겠지만 노래가 엉망이었어 준비가 안 된 상태였기 때문에 그리고 그 전날 강의를 내가 3개 했어 여러분 알잖아 나 마이크 안 쓰는 거 내가 마이크 왜 안 쓰겠어 목 아픈데 하다가 목이 아파서 아 이럴 때 여러분들이 내 얼굴 표정을 보면서 아 전쟁 진짜 열심히 하는구나 라는 느낌을 주기 위해서 안 쓴 거야 그래서 목이 너무 아파 그래서 그 다음날 목이 쉬었어요 노래 부를 때 하지만 앞으로는 훨씬 더 잘할 수 있다는 거지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 여러분들한테 서포트를 해줘야 돼 나 알잖아 내가 여러분들 이 자리에 왜 못 섞였어요 우리는 패밀리야 이제부터 우리 한 가족이야 오케이? 내 머릿속에 여러분들은 다 들어와 있어 물론 나박자들 빼고 오케이 자 또 프랑스어를 공부할 때 사전으로 발음을 익히는 편인데 계속 프랑스 라디오를 들으면 아무것도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듣기 실력을 늘리는 공부 방법이 있을까요? 없어요 명확하죠? 듣기는 들은 만큼 들려요 그러니까 내가 닐 얘기하는 건 뭐냐면 휴대폰에다가 녹음 파일 듣기 파일을 넣어놓고 그냥 여러분 다닐 때 음악 듣듯이 그냥 이러고 다녀요 그러면 무슨 뜻인지도 몰라 그냥 듣고 다녀 놀라운 건 그리고 나서 듣기 시험을 보잖아요 낯설지가 않아요 그게 제일 중요해 계속 들어야 돼 계속 물론 아주 개중에는 똑같이 프랑스어를 배웠는데 듣기를 월등히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희한해 특히 배두 같은 경우 보면 여러분 시험스쿨 후기에 보면 맨 앞에 올라와 있는 그분 배두를 98점인가 97점을 받은 분이야 배두를 듣기 구술이 24점인가 그래요 장문이 25점 만점이고 듣기가 23점이야 이거는 나도 배두를 들으면 시험 감독할 때 배두 듣기 하잖아요 나도 돌아서요 그래서 실판자분이 무슨 말인지 하도 모르고 이러고 있어요 나도 너무 길어 그거를 그렇게 받는 건 독특한 그 사람의 특징이야 이러지 않으면 아무리 열심히 해도 12점 이상밖에 어려워요 배두는 그렇게 문제를 냈어 근데 그걸 벗어내려면 계속 들어야 돼 계속 우리 파일 다른 거 무슨 TV 생 이거 들으면 들어서 나쁠 거 없어요 하지만 시험을 위한 거라면 내가 쓴 배두 시온스쿨에서 출판한 배두 듣기가 파일이 엄청나게 많아요 양이 그것만 들어도 충분해 시험을 위해서는 그 다음에 다른 듣기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다른 뭐 미디어를 듣는 건 상관이 없어 근데 우린 델프가 목적이잖아 이거에 나올 것부터 무조건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듣고 항상 들으면서 다니세요 음악 듣고 다니지 말고 그거 듣고 다니세요 그러면 충분히 잘 볼 수 있어요 오케이 극내성이라 그런데 혹시 프랑스어 발화량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프랑스어 뭐예요? 발화량 발화량이 뭐예요? 대화, 그 말을 양을? 아 그게 발화량이에요? 미안해 나 몰랐어 발화 바람은 또 불 나는 거잖아 갑자기 그 생각이 나는군 내가 여리동에 살았었는데 초등학교 때 그 안산이 있어요 연세대학교가 있고 그 두시 사니 우리 집이야 연세대학교에서 걸어서 이리든 거리 초등학교 때 우리만 우습게 알았겠니 나중에는 아 이번 생에는 틀렸구나 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는데 그 초등학교 안산에 놀러 갔는데 친구들이랑 갑자기 불이 확 난 거야 갑자기 발화가 된 거야 내 친구들이랑 초등학교에 그걸 끊겠다고 옷 벗어버렸는데 진짜 커졌어요 경찰하고 소방전하고 난리가 났는데 우리가 불을 냈다는 거야 경찰이 그 어린 초등학교 3학년에 울고 울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놀린 거야 나를 그런데 그때부터 경찰이 치를 떠는데 그런데 내 조카가 경찰이에요 어쨌든 발화량을 늘리는 건 가장 기본적인 말들을 많이 외우는 거야 표현들을 예를 들어서 주평스크 아모나비 라는 표현들을 많이 외워 그러면 프랑스 사람들이 성질이 급해요 그리고 말하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내가 먼저 말하기 전에 지가 먼저 해요 여러분 델프 베도트키 나중에 시험 볼 때 보세요 원래 질문하면 답변하고 질문하면 답변하고가 오리지널인데 베도트는 진행자는 한 명인데 초대손님이 두 명이야 질문 하나에 두 명이 동시에 얘기해요 오디오가 물려 그런데 보통 그렇게 해요 진짜로 애들이 그러니까 내가 실적 주평스크하고 약간의 여분을 주잖아 그럼 프랑스가 얘기를 해 그러니까 내가 먼저 막 잘하겠다고 그렇게 굳이 애쓸 필요 없어요 내가 그러니까 대신 표현을 많이 외워주면 돼 표현을 그게 제일 중요해요 구술 시험에서 프랑스어 신조어 등 현지인이 자주 쓰는 말을 하면 더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구술 테스트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배양배도는 무조건 얼마나 그 주제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상호를 전개했느냐가 가장 포인트예요 모두가 다 노 라고 했는데 나 혼자만 예스라고 했어 그런데 그 예스에 대한 근거가 아주 합당해 그러면 점수를 높게 줘요 이거는 이론상이야 사실은 내가 아까 얘기했지만 어떤 것들은 정답이 정해져 있는 것들이 있어 이거는 그대로 가야 돼 대신 근거를 더 정확히 대야 돼요 그러니까 논리적인 사고 체계가 가장 중요해요 특히 배두 같은 경우에 밑에서 준비 시에서 구술 3번 구술 준비할 때는 뭘 같이 해야 되냐면 내가 이야기하는 것뿐 아니라 내가 이야기를 했을 때 감독관이 이런 질문을 하겠지라는 예상을 해야 돼요 거기다 답변까지 미리 준비를 해야 돼요 그게 힘들어 배두는 그러니까 내가 막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그 주제에 대해서 장점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 그런데 단점도 있어 그 주제에 대해서 그러면 단점은 내가 미리 외워두는 거야 얘기를 안 해요 그러면 반드시 감독관은 야 네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렇다면 이런 문제가 있지 않아? 라고 질문을 한다고 그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런데 내가 얘기를 했는데 감독관이 별 질문할 기세가 안 보여 그때는 시간을 잡아야 되겠다 13분은 끌어야 돼 그때는 그냥 얘기해버리는 거야 그거를 그 질문 중에 감독관이 제일 할 말 없을 때 하는 질문이 그거야 이 주제와 관련해서 당신이 나라는 상황이 어때요 이거야 그게 기본이야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주제와 관련해서 한국에서는 어떤지도 미리 준비를 해야 돼 학생 어린아이들이 휴대폰 사용하는 거 내가 나왔어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아이들이 휴대폰 사용하는 게 어떻지 미리 준비를 해야 돼요 반드시 물어봐 너네 나라 어떠냐 거짓말하면 안 돼 왜 프랑스인들이 한국에서 되게 오래 사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한국말을 되게 잘해요 그래서 한국의 사정을 너무 빠삭해 심지어 내가 감독관이랑 점심시간에 쉬는 시간에 다 몰려가서 백반집에 가서 밥을 먹었거든 근데 거기 프랑스 애가 이모 여기 달걀 말이 하나 더 주세요 우리말을 나보다 더 잘해요 그러니까 상황을 거짓말로 꾸리면 안 돼 대신 준비를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상 질문까지 미리 다 준비를 해놔 이게 포인트예요 델프 시험에서 말하기 쓰기 영역을 응시할 때 각 단계별로 꼭 들어가야 할 필승 문법이나 팁 등이 있나요? 있어요 그 팁들이 어디 있어요? 시원술에서 출판한 한 권을 그리는 교재 다 있어요 거짓말이 아니야 진짜라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 과사무실에 가면 우리 과사무실의 한쪽 구석에 조교가 책을 쫙 정리해놨어요 아행 아두를 내가 쓴 책 거기에 지금 쭉 꽂혀져 있어 몰래 가서 빼가서 그냥 그냥 찾아가도 돼요 거기 봐봐 다 있어 이럴 땐 이런 말을 쓰십시오 이럴 땐 이런 말을 쓰십시오 다 있어요 대신 한 가지만 생각하세요 문법에 대해서 너무 강박관념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문법은 틀렸어 장문을 하는데 일치를 못 시켰어 아니 진짜 문법이 엉망이네 그래서 감점을 한 3점 했어 그걸로 끝이야 또 감점 못해요 그렇게 되면 이중 감점이 되기 때문에 어긋나 한 번밖에 못해 그래서 특히 아두까지는 문법에도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그리고 배두인데 일치를 전혀 못 시켜 그럼 배두를 볼 자격이 없어요 이거는 배두 볼 때는 문법은 이미 다 안다는 전제 하야 그러니까 이거는 역량을 다 생각해야 돼요 자기 스스로 오케이 또 프랑스 생활할 때 가장 적응하기 힘들었던 것은 무엇인가요? 어 이거는 유학생들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불안감이에요 뭐 한참 재밌게 놀다가도 순간적으로 우울에 빠져요 왜? 순간적으로 머릿속에 야 내가 공부 끝내고 돌아갈 수 있을까? 박사기를 받고 돌아갈 수 있을까? 라는 머릿속이 순간적으로 들어와요 그러면 확 다운이 돼 이게 모든 유학생들이 갖고 있는 불안감이에요 그래서 어떤 경우라도 화가 났더라도 절대 그 부분을 공격하면 안 돼요 이건 아킬렌스 근이야 더군다나 나는 여러분 알잖아 로커 축구선수 탁구선수 공부를 별로 그렇게 관심이 없었기 상관이 없었기 관심이 없었기 상관이 없었기 때문에 정말 불안했어요 이게 성격에 무지하게 영향을 끼쳐요 나중에 그래서 그게 제일 불안했어요 나는 다른 사람들은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제일 불안해요 모든 사람들이 그래서 웬만하면 정말 공부가 정말 하고 싶다 어떤 주변에 내가 이걸 이걸 함으로써 이용해서 내가 뭘 얻어야지 라는 생각 없이 순수하게 공부가 좋다면 하세요 근데 이걸 통해서 내가 아 박자국이 받았으면 들어가서 반지 교수가 돼야지 이렇게 되는 순간 온갖 잡념 스트레스가 몰려와요 이건 견디기 힘들어요 그래서 그건 잘 생각해야죠 나 같은 경우는 그랬었어요 유학 갔을 때 언제 끝나고 돌아가나 라는 게 가장 불안감이었어요 프랑스에서 가장 좋아하는 도시 있으실까요 사실은 나는 여행을 그렇게 썩 많이 한 편이 아니에요 바보죠 남들이 일부러 길게 휴관에 휴관해가지고 유럽으로 여행 간다는데 나는 유럽에 살면서 여행을 많이 못했어요 많이 못한 게 아니라 많이 안 했다고 봐야 돼요 왜 귀하게 자라서 밖에서 잠자는 거 못해요 어려서부터 어느 정도냐 내가 초등학교 3월 때 축구선수 했다고 했잖아요 그때 강화도로 여름에 훈련 전직훈련을 가서 초등학교 3월 초등학점 데려지 근데 그때만 해도 강화도에 다리가 없었어요 배를 타고 건너갔어야 돼 그래서 배를 타고 가는데 짜장면을 먹고 탔는데 풋나위 치는 바람에 애들이 다 멀미를 한 거야 그리고 강화도에 도착했는데 강화 초등학교 그때 강화 국민학교지 거기 차육관에 모포를 깔고 거기서 우리가 잤어 못 견디겠는 거야 내가 그래서 그 다음날 우리 교무 선생님이 혼자 돌아올 때 배 몰래 숨어 타고 나 혼자 돌아왔어 그만큼 바깥에서 못 자 내 바보가 내가 지금 가장 후회되는 게 그거야 기회가 있을 때 돌아다녔서 많이 봤어야 되는데 그걸 안 한 거야 그래서 도시를 많이 못 봤어요 사실을 근데 내가 가는 곳이 가장 마음에 드는 건 안씨라는 도시가 있어요 거기가 호수가 되게 아름다운 도시인데 중세 도시야 중세 도시 보면 성 안에 마을이 있다고 그렇게 돼 있어요 정말 아름다워 근데 단지 그게 아름다워서 좋은 게 아니야 내가 거기를 내 와이프랑 같이 갔는데 초등학교 동창을 거기서 만났어요 안씨에서 얘기도 서로 졸업하고 한 35년 만에 처음 만난 거야 근데 걔도 부부인데 많이 본 놈이야 나는 이제 초등학교 때 뭐냐 하면 유명했어요 학교 때 그래서 내 별명이 짤이었어 초등학교 때부터 안 자랑도 해 그 놈도 나만 해요 근데 걔는 비율이 좋아 근데 이 놈이 울먹으면서 나한테 달려오는 거야 그래서 내가 난 도망갔어요 그때 그 친구를 거기서 안씨에서 만났었어 그래서 아 사람이 언제 어떻게 만날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잘해야 누구한테나 잘해야 최소한 나쁘게는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걸 그때 처음 느꼈어요 그리고 지금 15년 때 아직도 연락이 없어요 또 언젠가 만나겠죠 그래서 안씨라는 도시가 굉장히 아름다워요 파리, 로마 거기서 거기야 다 비슷비슷해요 그래서 대도시보다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적한 시골 가서 한 달 동안 집 하나 빌려서 그냥 거기서 선글라스 끼고 선글라스는 비가 와서 써야 돼요 프랑스는 왜 간지니까 서서서 이러고 한 달 동안 생활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그때 내가 그런 역할이 되면 같이 갑시다 비행값 비싸요 배 타고 가면 돼 3주 낚시하다 지치면 돌구에 타고 가고 얼마나 노력할 수 있어 그때 가서 난 안쓰려한 도시가 굉장히 이상해 남았던 것 같아 끝 왜 아 맞다 혹시 여러분 중에 질문사항이 있는지 한번 물어봤어요 질문 있으면 이렇게 나한테 물어봤는데 내가 25년 동안 대학에서 강의하면서 25년 전과 지금 학생이랑 전혀 달라진 게 없다는 게 딱 하나야 질문 있는 사람 그럼 다 같이 고개를 숙여요 내가 이리로 가면 다 반대로 돌려 똑같아 괜찮아 질문해 상관없어요 개인사항이든 대푸시험든 상관없어요 질문을 했으면 질문하세요 춘석 어차피 군대 갈 건데 빨리 얘기해 후회하지 말고 질문할 사항 내가 질문한다 면접관님이 질문을 하셨는데 계속 못 알아들었을 경우에 한 번 더 요청드리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그냥 다음 질문을 해달라고 부탁드리는 게 나을지 궁금해요 다음 질문을 해달라는 건 안 되고 아두까지 배양까지는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룩뿌베 헤네페테 실브플레까지는 가능해요 근데 그게 한 번 했어 근데 또 못 알아들었어 배양까지는 한 번만 빠가동 대신 룩뿌베 헤네페테 실브플레를 두 번 하면 안 돼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그쪽에서 얘기했는데 또 못 알아들었어 또 룩뿌베 헤네페테 실브플레를 하면 로봇이야 그때는 빠가동 하고 말을 바꾸는 거야 두 번까지는 전체 얘기해 줘요 근데 다른 질문을 해 주시겠어요는 절대 얘기하면 안 돼요 왜? 주도권은 감독권한테 있기 때문이야 배두에서는 한 번까지는 허용이 돼요 두 번째까지는 얘기하지 말고 그리고 정 배두 같은 데에 감독이 프랑스 사람들이 특징 중의 하나가 뭐냐면 A는 A입니다라는 얘기하면 금방 알아듣는데 A는 B, C, D가 아니기 때문에 A냐 이렇게 쭉 얘기를 해요 앞에 걸 듣다가 뒤에 걸 못 들어요 말이 많아 한마디로 그래서 감독관이 막 얘기하는데 내가 집중이 안 돼 놓쳤어 그러면 한 번 다시 말씀해 주겠어요 얘기를 해 그럼 다시 얘기해 길게 똑같이 그때는 못 넘어다들었어 그때는 뭐라고 그래? 무삭해 하여서 당신이 옳아요 이게 최고야 어떻게? 눈치를 보세요 감독관이 막 몫의 톤이 높아지고 빨라지고 약간 어그리 상기돼 있어 그럼 자기 말이 옳다고 지금 강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야 걷다 대고 넣어놓으면 이거야 그러니까 눈치야 못 알아들으면 그때부터는 그래서 내가 표현을 외워들어간 거야 부자베포테트 하라종 부자베하종 주스위다 꽈배구 라는 표현으로 외워져서 툭툭 눈치 치고 나가세요 자네는 그럴 일이 없을 거야 잘하잖아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또 다른 질문 아마 직업 중에 프랑스어를 활용한 그런 직업을 원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승무원이에요 비행기 승무원 비행기 승무원들 중에 됐어 그러면 어느 특정한 시기가 되면 외국어로 자기가 자장 잘하는 외국어로 안내방송을 녹음하게 돼 있어요 그게 시험이야 그리고 고가 점수에 포함이 돼요 그걸로 프랑스어 같으면 매담드메스요 매안부니 이거 있잖아요 이거를 다 언어별로 녹음해 그래서 그거를 프랑스 학과 교수한테 보내요 그래서 프랑스 학과 교수한테 점수를 매겨 그래서 고가 점수에 반영해요 실제로 나도 했었어요 그 치점을 우리과 교수님이 자기 테이프 듣기 귀찮다고 나한테 넘겼어요 그걸 내가 채점한 적이 있는데 되게 재밌어요 그게 그런 것도 언제 어느 때 외국어가 사용될지 몰라요 나는 절대 살면서 이런 일이 없을 거야라고 장담하지 마세요 절대 몰라 내가 지금 분필로 여러분들에게 공부 가르치면서 먹고 살 줄은 죽어도 꿈에도 생각 못했었어요 나는 지금 라크 아니었으면 축구 선수 감독을 하고 있을 줄 알았어 내가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프랑스어 공부 내가 여러분들한테 언제 공부 열심히 잘하라는 얘기 한 적 했어요? 아니야 열심히 하라고 했지 왜 난 잘 못했으니까 언제든지 왜 이건 더 그래요 근데 이게 프랑스어 같은 경우에 다른 언어들보다 훨씬 쓰임이 많아 분명히 얘기하지만 그래서 브리안 프랑스어를 했으니까 여러분들 일을 하면 일본어 10이나 중국어 11거보다 훨씬 더 큰 효과를 얻어요 나중에 이건 사나 보면 알게 돼 그러니까 아까 전에 단독방 봤는데 우리 팔공학권 동기들이 지금 졸업한 지가 40년이 지났어요 근데 지금 파주에 사는 전원생활한 친구 집에 한번 모이기로 했나 봐 근데 거기에 이제 누구 몇 달 며칠 날 어디로 와라 이거를 올리는데 프랑스어를 쫙 올린 거야 40살 동안 프랑스어를 안 했는데 댓글이 전부 프랑스어 달려요 애들이 그래서 내가 지금 프랑스어 가르쳐줬잖아 그 친구 나한테 에또아 일령 나한테 물어본 거야 전 우리말로 미안해 난 약속 있어 프랑스어를 지금 제일 많이 아는 나는 한국말로 하고 모르는 거야 세상에 프랑스어를 해두면 큰 도움이 되고 특히 델프 자격증은 평생이니까 그게 멋져 멋져 이게 액자에 넣어갖고 집에 가보러 딱 부풀고 이 다음에 자식 낳았을 때 엄마 아빠는 이거 봐라 무슨 말인지 애가 어떻게 아니 저게 외무고시보다 어려운 시험이다 저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 어차피 그래서 델프를 공부해두면 큰 도움이 될 거야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특강은 내가 델프와 관련된 특강을 이렇게 마치고 여러분들 혹시 시험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다고 마지막 팁 이게 신용인지 구용인지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요즘 여러분 응시하는 접수하는 사이트 있죠 대사관에서 하는 거 거기 가보면 수시로 들어갔어요 시험 봉션까지 몇 월 달에 보는 시험에 대한 유형을 거다 지금 주고 있어요 아직은 일러서 내가 들어가 봤는데 없어 좀 지나면 아마 나올 거야 그걸 계속 보면서 보면 유형이 뭔지 나올 수 있어요 그걸 보면 훨씬 더 마음이 편할 거야 그리고 개인적으로 질문사항 같은 게 있으면 학교에 있는 학생들은 학교에서 질문을 해도 되고 우리 시원수 수강생들은 시원수 수강생들은 시원수 수강생의 Q&A 여러분 알다시피 내가 Q&A 답변이 아마 제일 빠를 거야 왜? 집에서 나는 뭔가가 있으면 찝찝해서 잠을 못 자요 질문이 올라가면 바로 답변을 해야 돼 그래서 아마 내가 제일 빨리 답변을 할 거야 학교에서는 절대 대답 안 해줘 하지만 그만큼 내가 시원수껄 여러분들을 우려한다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연대지리행자 올려주면 얼마인지 내가 답변해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궁금한 게 있으면 한시라도 나에게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듣느라고 여기 있는 계신 분들 고생 많이 하셨고요 또 집에서 지금 화면보고 있는 사람 좀 부족하다고 생각될 수 있지만 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정해진 시간 내에 열심히 달렸으니까 이것만큼은 여러분들이 인정을 해 주시되 안 그러면 나 삐질 거야 그래서 오케이 자 오늘 여기 다른 세 분들도 고생 많이 하셨고요 다음번에 또 기회가 되면 이런 기회를 만들어서 좀 더 멋지게 한번 해봅시다 au revoir 다음번에 다음번에